요즘 제로 칼로리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 탄산음료에서 시작하여 음료시장 전반으로 번지더니 이제는 주류까지 제로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국내 제로 탄산시장 규모는 2020년 786억원에서 2021년 2189억으로 1년 새 3배 가까이 성장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는 제로 음료 어떻게 제로 칼로리가 가능하며 과연 안전할까? 바로 알아보자. 어떻게 제로인가? 기존의 음료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사용했다면 제로 음료들은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를 사용한다. 우리의 다이어트엔 많은 적이 있지만 음료수는 그 적들 중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임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달면서도 칼로리가 없는 제로 음료는 구세주와 같은 좋은 존재이지 않은가? 근데 최근 제로 음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의사들이 많아졌다. 왜일까? 식욕 증진 물론 제로 음료 자체가 더 맛있다고 느껴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을 떨치기 위해 마실 것이다. 하지만 제로 음료에 많이 사용되는 수크랄로스는 기본적으로 식욕을 증가시킨다. 이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제로 음료를 먹는 사람들에게 고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높은 나트륨 함량 제로 음료는 설탕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나트륨을 함량한다. 사실 음료 안에 함양된 나트륨의 양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2000mg 대비약 1.6배의 나트륨을 소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안전성 앞선 이유들은 자제력이 강하거나 다른 음식을 통한 나트륨 소비가 적은 사람에게는 그다지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위험성이지만 마지막 위험성인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안전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미국의 여러 연구팀들이 아직도 인공 감미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인공 감미료를 꾸준히 섭취하였을 시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고혈압, 혈당 상승, 면역력 저하, 대사증후군, 이영 당뇨 등이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제로 음료를 많이 섭취하고 있다면 조금은 소비를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